대배우 대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좋은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저도 정말 재밌게 오늘 하나의 관람객으로서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대배우 화이팅! 저는 성민우 감독님 초대로 오게 됐고요. 대배우 너무 기대가 많습니다. 대배우 화이팅! 이경영 선배님 초대로 왔는데요. 얼마전에 윤재문 선배님이랑 같이 영화도 찍고 해서 너무 멋있는 선배들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배우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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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